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옹입니다. 머리 반으로 나눠서 묶은 상태에서 반 나눠준 머리 반 다시 나눠주시면 되고요. 밑에 머리 반 나눠준 사이로 그대로 위로 올려서 고무줄 사이에 머리 넣어서 완전히 빼줄게요. 빼준 머리 고무줄 사이에 그대로 넣어서 반만 빼주시면 되고요. 너무 크지 않게 빼주셔야 돼요. 저는 고무줄로 묶어줬지만 처음에 머리 끈으로 묶어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남은 머리 반 나눠서 끈 묶는 방법으로 묶어줄게요. 그대로 양쪽에서 위쪽으로 올려서 머리 끈 고무줄이죠. 맨 위쪽 고무줄 사이에 머리 그대로 잡아서 완전히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고정해 주셔야지 머리 풀리지 않아요. 느슨하지 않게 짱짱하게 당겨준 상태에서 남은 머리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고무줄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반만 빼줬어요. 머리 전체적으로 조금씩 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오늘 헤어도 예쁘게 묶어보세요.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